윤리 경영 윤리의 터전으로 만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즐겁고 행복한 마음이 그대로 고객분들께 전달되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랑과 존중이 넘치는 직장으로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지난 8년 캐나다 최고의 한인 유통기업으로 자리매김한 GNK 한걸음 한걸음 성장을 위한 발걸음에는 사랑과 존중을 바탕으로 한 사우들 간의 신뢰와 땀방울 그리고 무엇보다 고객에 대한 사랑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이를 정직하게 지켜나간 기업의 소중한 실천이 뒷받침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캐나다 상위 2%에게만 수여하는 CFIG, 캐네디안 인디펜던트, 그로스 오브 이어 를 6년 연속 수상하며 이제 캐나다에서 파워풀한 한인 유통기업으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하였고 사람과 존중을 밑거름 삼아 행복한 기업을 만들기 위해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며 무한한 가능성과 미래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은 더 나아가 북미 최대 한인 유통기업으로서의 힘찬 도약과 비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꿈꾸는 미래, 성장하는 지행킥, 그리고 그것의 주인공은 우리입니다.